나 얼굴이 어떤지. 딱 있지. 키 엄청 크고 얼굴이 생각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애 있잖아. 막 혼나매라고 하잖아. 이렇게. 뭐예요. 어떡하지? 괜찮아. 괜찮아. 물에 빠지면 시원해지겠지. 이렇게 빠져버리면 표정이 안 되잖아. 두 명 도끼 있어야 되는 거죠? 너무 좋아.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뜨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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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게 하면 되는데. 나 타고 하냐. 아, 뜨거워. 대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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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화. 아, 뜨거워. 잘 빠졌어, 잘 빠졌어. 골라 갈렸는데. 아니, 이렇게는. 너무 깜짝이야. 저 거의 프리허그 해드립니다. 여러분, 프리허그 해드립니다. 아, 야! 어, 혹시 맞냐? 비딜이. 어.